뭐라고요? 이묵이라고 해요 근데 어감이 좀 그렇잖아 그냥 귀엽게 요정이라고 보여요 사장님이세요? 어 내가 사장 우리가 고민 들어줄게요 이게 아르바이트니까 실패한 짝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건 멍청이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그럼 너 먹지 나 괜찮은데 저쪽에 저쪽으로 나한테 마음이 없던 게 분명해요 어떡해 정말 왜 슬프려죠? 넌 여전하네 마시면 좀 괜찮을 거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빈 요정님이 도술 쓴 거 같아요 그 러브러브 모시기 그거 저는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노력하고 신경 써요 나 사실